자 다음 장소는 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로 가세요. 야 이거 뭐 바람 불고 갑자기 난리네. 언제인지 또 안 볼까요. 아 뭐 좀 치면 그릇으로 출려고 했는데 뭐 미드로레야 치지. 야 아니 허리를 잡고 내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니가 자꾸 했잖아. 내가 언제 내가 뭘 타려고 했어. 너도 허리를 이렇게 감싸려고 했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운다 그치. 아니 너는 약간 얘는 피어버리지 못하고 있어. 형 진짜 결혼해야 돼 형. 왜 싸우는 거야. 형 결혼해야 된다고. 아까 그 이야기 이게 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음은 아니야. 다음은 아니야. 다음은 아니야. 어 나 정치한테 갈게. 야 맞는 얘기하네. 착 레이스. 후 수연장으로 가세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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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부작용해 우리.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우리가 한 게 아프지. 아 그러니까. 아 왜 빵빵거려. 아 이 사람이. 아니 식당 사장님들 아니세요. 에? 식당 사장님들 아니세요. 네. 오리백수 드시고 오셨죠. 예예. 오리백수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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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십니까. 네. 네 분. 네 분. 야 내 성도 올릴까. 의외로 두 번째 반ividد. κ로 소절 공개 shakes. 물총으로 수 yeux. 우아 무서운데. 어 볼 Cam. 왜 물총으로가. 물총으로 가져가지고 있어? 뭔가 그런 거야? 어 별 저기다. 그럼 저기 오늘 신혼여행 왔어요. 옷이wiek11네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여기 입장ằng지? outros 그러면. 형이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맑은 곳이 세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 참ıp 알다. 그쵸? 방금 빛이 반사돼서... 사례 좀 끌어주세요. 근데 진짜 없는 말이 아니다. 우리 집사람이 죽여서 하는 사람이시래요? 아까 솔직히 말해서 얘기 안했는데 번개 쳤을 때 우리 또 실례라고. 뭐하는 거야? 뭐요? 존박은 지금 다 이해한 거죠? 네. 왜 그러실지?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멍청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해를 풀어라, 광주야. 그런 의미가 알렸다는 걸 좀 얘기해. 자, 이번 게임은 올킬 물총쿠스입니다. 같이 대결을 펼칠 커플을 지명을 해서요. 퀴즈를 풀어서 두 문제를 먼저 맞힌 팀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팀을 제외한 모든 커플들을 올킬 시키는 팀이 승리고요. 방금 전에 1등을 하셨던 커플이 누구죠? 저희요. 강계리, 송지호 커플이 첫 번째로 문제를 풀 커플을 지정했습니다. 처음이 안 좋잖아. 처음으로. 초반에 강한 팀을 넣어야 나중에 큰해져요. 이제 재석이 형님, 광기 형님이랑 상민이 형님, 석진이 형님. 그냥 보내야 돼. 그냥 보내야 돼. 그냥 우리가 보내야 돼. 네, 좋아. 문제의 항목은 사랑 퀴즈와 우정 퀴즈로 나눠져 있고요. 자, 팀의 구호를 전해주세요. 네. 형, 우리 뭐 할까? 응? 우리 뭐 할까? 대머리 반짝! 야! 대머리 반짝! 스톱! 우리는 광규. 광규는 뭐야? 반짝반짝. 우리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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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냥 광규에서. 왜? 내 이름 모르셔야. 뭐? 어디에 있어? 내 이름 모르라. 왜 내 이름 모르라. 내 이름 모르라. 내 이름 모르라. 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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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는 뭐하시냐.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는 뭐하시냐. 아버지는. 이름이 두고 아버지는 뭐하시냐. 지박. 깩깩. 깩깩. 첫 번째 문제. 네. 진짜 해. 우정? 우정 문제. 우정 문제. 화가 이ung섭 씨. 네. 네. 너무 좋아하지. 소.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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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아니라. 거친 표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정섭. 이정섭 선생님. 이정섭은. 사랑하기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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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은 나한테 다시 있네. 내가 볼 때. 둘 버리면 우리가 우승이야. 둘 버리면 끝이야. 자. 화가 이ung섭은.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자. 네. 돈이 없어서. 네. 이것을 그려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림 그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정섭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야 형.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네. 이거 우리가 쓰면 안 되나? 그렇네요.